안녕하세요.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교육 전문강사 문경자입니다. 세상을 맑고 밝은 마음으로 흔힘없이 도전하며 미련 없이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. 이러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. 강사로서의 저는 집합교육, 체험교육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장애인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. 현재 장애인들과 같이 근무하는 이야기를 통해 함께 어울리며 살아갈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를 위해 흔힘없이 노력하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기여하고자 합니다. 감사합니다.